대충 받았다 치고 종료해 종료한 다음에 추첨해서 뽑아요 그리고 이제 이 뽑힌 사람이 뭐할까요 물어보면은 채팅을 치는 거야 넘어가자 아 뭐야 이거 걔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공격해 맞추기 아이오 포켓몬 두감 설명 보고 맞추기 귀가 아주 민감함으로 상냥하고 정중하게 만지지 않으면 그 매끈한 다리에 채이게 된다 이어 롭! 이어 롭! 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난 씨야 이유가 뭐냐 못생기고 기괴하게 생겼고 카메라 무빙도 힘들고 결정적으로 한글 패치가 없어 아니 찍은 데가 아니라 다 다 질이 없는 거야 질이 없는 거야 오케이 깼습니다 이걸 알아볼 거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시청자분들 사랑한다고 정성스럽게 됐어 6부 네네 뭐라고? 콩 그려주세요 노래 한 곡 기억어 바람보는 갈대 숲불지나 마리오 성대모사 고군분투 2배속 하늘색 넘어가 아 된 거 아니야? 아! 데스트립스 아님 릴스 따라하기 엄마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아빠 돈 주세요 플렉츄리스 코스프레 하고 저녁 추천해서 먹기 와 오늘 자원보는 분인데 왜 구독이 되어있죠 아빠와 나 보스 만날기 안되이 으아아악 한글اث rebel 감상하고 소감 호오오 호오오 어? 오케이~~~~~~~ 어! 잠깐만 이벤트 아 아 결정키 눌러야 돼 내 이름은 7S 내 돈을 떼먹은 미친 녀석들을 죽이러 간다 복수하겠다 아 이거 접촉했을 때 이벤트 나왔어야 됐는데 그거 안했어 그 그래서 만약에 못 피하면은 그럼 죽고? 오 겁나 위험해 문제를 맞추면 돈을 돌려주지 나는 잘생겼나? 꺼져 나는 잘생겼나? 응 으악 예 준비됐습니다 어 뭐야 죽어 임마 일단 거슬리니까 전부 날려버려? 최악의 급식과 맞춤법 중에 뭐 해보시오 이상형 월드컵 이거 만드신 분 마달모시 만들었어요? 이 맛있는 거를 맛있는 두 개를 몰라봐? 에로우 에이로우 30분하고 에로우 워로우 30분이요? 막 재미없거나 그러지 않아요 진짜 저장 안 해본 이거 그냥 떨어지면 꼴대 아니야? 슈마메 임마찰 들어가서 맵 하나 깨고 정성스럽게 댓글 달아주 따라라라라 와 한국맵이야 근데 뭔 운명의 장난 아니냐? 한국맵이라고? 어? 아 이거 금앱이잖아 아아아아 이씨 너도 이런걸 만들면 어떡해 아 아 이거 금앱이잖아요 이거 그거 이거 뻔해 이게 이게요 여기에 여기에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있어 쟤 왜이래 이거 라면과 물이 외에 먹방해주세요 요시 걷어차기 요시 걷어차기? 하하하하 에라이씨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스팀 리뷰오 게임 맞추기? 그거 어디서 해요? 아악악마 5월 울다 데빌메이 데빌메이 크라이 파이브 악마 5월 울다 오 그러네 과 배따라하기 사랑했나봐 배따라하기가 뭐야?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역사공부하기 나 우리나라의 역사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메이드인 와리오 조금 안 들키게 쳐진다 아 늦었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 15스테이지 까지 그걸 15스테이 까지 무순수로 깨요 됐다 마카팔디럭스 온라인 한판 아이고 오세요 나만 안 나와요 나만 슈마메 배틀 2연승 불수 프란체스카 플래식 게임 완주하기 슈마메 배틀 2연승은 재수 없으면 지금 시간대 배틀 망령도 넘쳐갈 시간이라 2연승 하면은 1시간 걸릴까봐 뭐가 있었는데? 아아씨 안녕 내가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절벽에 메인 주인공 야 스칼렛바이올에서 절벽에가 메인 주인공이 될 줄 몰랐어 이모티콘으로도 박제해준 우리 절벽에 포켓몬 절벽에 쇼츠 무려 10만 조회수 절벽에가 썰어보인 전술의 포켓몬은 몇 마리인지 알 수 없다 이 절벽에가 전술의 포켓몬을 여러 마리 썰었습니다 마블레스 온 스킬 저걸로 다음 싸움 정하기? 저걸로 다음 싸움 정하기로 하자구요? 지금 1등이 누군지 지금 1등이 누군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어어어 아 이름님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지금 선두로 달던 사람들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죽었어 죽었어 모릅니다 지금 이거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어 잠깐만 역전 당했어 역전됐어 4조 유키미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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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치고 나가...는데? 다 들어왔나? 야래야래 야래야래 아 됐다 쇼의 라면 가게 15,000원 달성 정신 돕고 못 꺼 허전하군 정신 돕고 못 꺼 허전하군 야 근데 그럴 거면은 너 오지마 오지마 음식 좀 와가지고 돈 내고 사먹으면서 불평 불만이 많아 왜 계속 찾아오는 거야 야 물이나 처먹어 따뜻한 물 조보아씨 내려와봐요 말린 명태이니 저 찐지 감사합니다 아유 말이 많아요 이 녀석이 저 10분 알만 툴 제작했으면 네 10분 슈마메 제작도 해야죠 10분 슈마메 제작이요? 되제 이거?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씻 아! 쟤 어디가? 실패 그로우메이제 클리어해주세 탈출!!!! 슈퍼마리오 플래시게임 아무거나 맛보기 탈출 탈출 맞잖아! 뚱뚱한 슈퍼마리오 플래시게임 니카 월드 월드 하나 월드 하나요? 에반데요? 도두 셰잉 drove 독캐력이 오이 오! 노! 나나카 크래시 1500미터 달성 넘었다! 넘은거 같은데 이거? 넘었다! 먹방 아까 먹다만 avons 생라면이에요 젓가락으로 het은 이 sleeping 뭐가 뭐가 안보인다는 얘기야? 캠이 여긴데? 아아아아 좌표를 가린다고? 아 좌표를 가린다고? 아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팽민이라고 하지마 아 커피에다 침대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냥 보세요 그냥 그냥 보세요 누웠어 제네스 존 제로 커피 마시고 아아아아아 난 뭐 호요버스 막 이 게임이 재밌긴 한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파는 사람은 아닌데 청소년 제조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